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전대건입니다 주말도 여러분도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구요 오늘 전대건의 야무장도 한번 야무지게 한번 빠르게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수 있을까요? 뭘까요? 일단 오늘 준비한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야 니 그거 뭐 제정신이라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옛날에 배웠을 수도 있고 이거 안 배울 수도 있는데 배웠을지라도 지금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할건 있겠네 오늘 일단 여문장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할거에요 그래서 다시한번 니 지금 제정신이가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구요 말 그대로 지금 뒤에다가 저도 예문으로 적어놨는데 그래서 니 오늘 학교 안갔다는거가 제정신이가 그래서 니 오늘 회사 안갔다는거가 제정신이가 그래서 니 그거 니 해야될거 니 그거 학교 숙제 아니면 뭐 과제 같은거 안했다는거가 제정신이가 요런 뉘앙스로 이제 붙을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그런 문장인거죠 제정신이가 정도의 표현이구요 제가 먼저 용어로 뱉어볼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Undo hier's the sentence everyone Are you out of you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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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so you didn't do your homework? Comeon so you didn't go to school today? Come on So you didn't go to work today? Are you out of your mind? Are you out of your mind? Este 정도의 표현이 오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Are you out of your mind? 이렇게 지금 문장 배열이 word order, 단어 배열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표현은 Out of someone's mind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당신의 마인드는 이렇게 Your mind, Y-O-U-R이 쓰이고 있는데요 Out of your mind, 지각하게 되면 어떤 느낌입니까? 당신 마음의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약간 정신이 나간 혹은 제정신이 아닌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어쨌거나 문장이 될 수는 없겠죠 Are you 라고 지금 B동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도 찾아보시면 Be out of your mind, be out of one's mind 라고 사전이 나올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 바깥에 있다, 즉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갔다 정도로 이렇게 사전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오늘 상대방한테 네 제정신이 가라고 물어보셔야 되겠네 Are you out of your mind? 이렇게 지금 문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re you out of your mind?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So you didn't go to school today? 아니면 어찌 됐건 그래서 오늘 학교 안 갔다라는 거 아니야 So you didn't go to school today? 아니면 so you didn't go to work today? 오늘 회사 안 갔다는 거 아니야 So you didn't finish your paper? 그 안 끝냈다는 거 아니야 So you didn't 뭐 해볼까요? So you didn't take your medicine? 약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니야 뭐 어쨌거나 상황에 따라 적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This goes Are you out of your mind? Are you out of your mind?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편 잘 챙겨 놓으시고요 여러분 지금 그거 녹음이 이제 바깥에서 애기들 노는 소리 같이 이렇게 녹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요 Because that's what they do, right? 애들은 뭐 저렇게 뛰어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딴 대고 창문 열고 조용히 해 시키드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I can't just you know open the window and yell at them Like hey be quiet I'm just I'm working on my you know English stuff Be quiet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I'm recording a video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네 여러분들 좀 더 그런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편 한번 배워봤습니다 발음적인 걸 조금 더 하면요 Are you out of 가 out of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of 말하면 하실 때 of죠 f 사운드는 토끼 팔 이렇게 해서 윗니 아랍수로 내시고 of 살짝 긁으셔야 됩니다 Are you out of your mind? Are you out of your mind? 챙겨 놓으시고요 사람 바깥에서도 연습할 수 있겠죠 Is De건 out of his mind? 대걸 저놈아 제정신이가 이렇게도 되겠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Is 미정 out of her mind? Is 미정 out of her mind? 미정이 지금 제정신이가 여자면은 out of her mind 남자면 out of his mind 상대방이면 out of your mind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연습도 한 번씩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표현도 이렇게 재밌게 배워봤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팟캐스트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팟캐스트도 조금 더 제가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트 하고 싶어요 팟망 같은 데서 들으시는 분들 그 덧글에다가 여러분들 의견 의견이 없으시다면은 잘 듣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이라 또 꼭 한 개씩 지금부터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인껏 시간 나은 대로 체크하고 답글 달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도 그래요 페이스북으로 보신 분도 그렇고 응원의 댓글 한 개씩이라도 남겨주세요 의견도 좋고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쪼록 오늘껏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listening to this podcast and watching this lesson video on YouTube, on Facebook, on my blog 아... Hope to see all of you guys again in the next episode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ake care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bye